2022년 6월 아이를 학대하고 원룸에 홀로 방치한 부모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. 입양한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, 더 나아가 온라인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?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다름 아닌 주거지와 교육 및 보육공간입니다.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은폐된 곳에서 아이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힘든 암수범죄입니다. 한 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여 건인 것에 비해 아동학대 발견률은 4.02%에 그칩니다. 즉,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범행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.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은 학대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깁니다. 또한 대부분의 학대 아동의 효율증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주상해와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아동에게서 구조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의심징후에 해당됩니다.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통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번호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불편없이 일륜비와 관할 경찰서 혹은 수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구조신호를 발견하기 위해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하는 세상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꼭 기억해 주세요.